후니차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동기 갑훈싸 그래서 뭐냐 오늘이면 다 무엇이냐 바로 첫템이 유령 모임 사실 한때 유행했었는데 지금도 될지 이거 가면 뭐가 좋냐 가렌이 이 스킬이 공격 속도에 비례해서 많이 때리기 때문에 일단 생명선으로 이용해서 탱도 됩니다 근데 딜도 되고요 딜도 되고요 기동력도 좋습니다 아니 많구만은 놈들 중에 왜 니가 떠 왜 너냐고 왜 너냐고 왜 널까 됐다 그만하자 그만 일을 찍어서 공격적으로 한 번 가봐 이거 미친척 한 번 해봐 해봐 이거 한 번 학교 다닐 때도 진짜 일진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애들이 뭔지 아세요 힘 세네 아니 미친 애들 제일 무서워 봐봐 빠꾸가 없거든 잘못 건드렸다 싶은 거거든 잘못 건드렸다 어서오 와 홀렸어 홀렸어 아 달달하구요 어서오시고요 리시님 어서오시고요 어서오시고요 샤코야 한 번 더 가냐 이거 고맙습니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렛츠 빽 뭐였지? 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모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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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박스 있어 예 야 조커 좋았다 조커야 이건 뭐라고요 달달을 넘어서 딸딸이라고 그랬죠 제가 달달한 걸 넘어섰잖아 딸딸이에요 어림도 없지 그러면 더 빠졌네 고맙다 오케이 한 대도 그렇지 자 조만간 얘가 먹으면 6대예요 백년들이 먹어주겠죠 와 느리네 근데 카운터인 베인을 아장내고 있네 지금 어쩌가지 뭐야 샤코야 그만 괴롭혀 애 울어 애가 울 안녕하세요 울면 어때 울면 어때 야 179건 실화냐 7분인데 여전히 나 맘속에 베인 탑가렌 누가 진짜 더 좋은 가렌인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스킨도 똑같냐 하지만 스킬은 달랐지 통화협정 아니었어 그럼 맞아야지 슈를 쓸라 하겠죠 하지만 나는 각을 안줘 이승이 쿨 돌리니 미니언도 야무수게 먹어 다르다 이게 차이지 가렌아 안죽지 가렌아 안죽지 줘 무섙지 내 속도가 짜자 Majesty 얼마나 빠났는지 가늠이 안가지 않냐 consolidation enfo bass f&ck consec aroma f&ck 가렌 쪼 쪼 쪼 쪼 땡기 나이스 내가 왓지 내가 왓지 내가 왓지 내가 왓지 내가 왓지 뭐야 어 전령관 나를 왜 박아 그걸 없앨라 그래? 어우 죽어야지 카를리스타를 밀어야지 내가 밀게 아니야 야아 땡기기 너무 좋았고 괜찮아 생명수산 있어 미니얼 없는데 왜 그렇게 가는거야 adjustable 와 딜인 듯 텐인 듯 이거거든 바로 합해서 정정당당해 1대1 곱 바로나 바로나 빠져 눈치가 없냐 이 자식아 1대1 싸움인데이 쓰벌뻔 뭐야 이거 하다 올리고 하다 더 놔 이게 룬이 말이죠 공중을 가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더 탱키한걸 가주면 더욱더 강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뼈방패를 들어주고 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아 정목자까지 아주 깔끔하게 맞춰주고 계속 안녕하세운우 이렇게 올줄은 몰랐지 에코야 에코야 이렇게 올줄은 몰랐지 전멸 빠졌네 바보처럼 맞아주지 바보처럼 뭔가 힘이 없는척 그냥 다 맞아줘 내가 맞아주면 라인 지가 계속 밈 뭔가 지가 세진거 같거든 근데 지가 세진게 아니야 내가 힘을 안쓰는거지 힘도 상대적인거거든 지랄 와두도 안했어 너 마나도 없네 괜찮아 괜찮아 희망은 없어 너한테 없어 없어 암! 암! 딸다리에 지 혼자서 부수고 어? 아이고 난리났네 에코야 에코야 난리났네 뭐야 이거 어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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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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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땄는데 문도와 땄죠 수고링 물량먹어 차분하게 해 게임 게임 차분하게 하면 안된다 함정카드 발동 어! 어! 죽어버렸다 난 널 계속 괴롭힐거야 너는 정글러를 너무 불러 알겠어 그게 니 죄다 평타도 약할거 같애? 아니! 어! 진짜 그만 부르지 진짜 아 너무했다 이건거 내 인간정으로 어 안좋죠 탱이 돼버리죠? 놀랍죠 이거 하나만으로 탱이 됐죠? 아 어시 달달해 딸딸해 펠 한뻐자 따줘야되네 궁없는데 짜잔 공도 없는게 말이야 난 딜탱이야 딜탱 템 하나로 딜탱이 돼 마법의 챔피언 진짜 탑을 이겼다 게임 이겼다 아 달달쓰 아 억제기타워까지 아 17분에 억제기타워까지 어림도 없지 앙!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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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왜 죽겠습니까 케일리 제가 그냥 지게 했으니까 다구리라 졌어 다구리라 이젠 이기지 바론 한번 먹자 내가 일단 바텀 밀어놨거든? 밀어놔서 충분히 가능해 먹었죠 홀룰루 홀룰루 나 여기서 굳이 손해를 봐야 뭐야! 어이씨 날면서 자냐 지금이야 지금 지금 쭉 밀어 주먹 아 움직이 너무 달아 초콜릿 넣었어요? 어 상대 탑가는 거의 뭐 두고 배 피해 감소량 땡큐 나니? 테스톤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... 뭐 쿵과 함께 카페 지금 갈비세요 와우